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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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석 중에 290석 다른 정당들은 다 씨가 마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좋을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한쪽에 힘을 실어줘도요 나머지 정당이 최소한 110석, 120석은 보장받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비토권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토권을 갖는다 그러면 2024년에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요 대한민국 정치는 하도 안 바뀝니다 27년까지 지금 이대로 쭉 가는 겁니다 법률안에 대해서도 묻지마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고 이미 국민들께서 느끼고 있는 이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 계속 가는 것이고 증오정치, 혐오정치 계속하면서 상대방 깎아내리고 세수는 펑크나고 국력은 세락하고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27년 대선은 또다시 증오대선이 됩니다 민주당이 좋을 게 없죠 지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작은 정당들, 예를 들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준석 신당이나 조국 신당이나 그런 정당들이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좀 고민의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런 신당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한다? 그건 저는 입법권의 사유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류의 신당이든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또 어떤 새로운 신당이든 저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어차피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유불류를 떠나서 국민들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하자 맞습니다. 그중에서 국민들 선택받는 정당들이 22대 국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왜 결국 민주당한테 좋으냐 제가 이걸 조금 더 설명할게요 민주당이 지금 단독으로 180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개혁 입법이 됐습니까? 민주당의 신뢰도가 올라갔습니까? 대선을 이겼습니까? 극한의 정치를 보고 있죠 의석은 180석 먹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정직하게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민주당이 단독 180석에서 의석을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서 47석 골목상권을 보장을 해주면 그 골목상권을 통해서 합리적인 보수 세력 또 진보 야당들, 다양한 정당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됩니다 각 정당들이 자기들은 이거 하겠다 주장하겠죠 근데 각자 자기 혼자 힘으로는 못하겠죠 그러면 겹치는 것들은 연합해서 할 겁니다 그중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맞청입니다 당연히 의석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그 연합 정치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안별로요 검찰개혁 요즘은 보수 유권자들도 10명 중에 2, 3명은 여론조사하면 검찰개혁 해야 된다 너무 무서워서 못 살겠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한다, 청구했다, 압수수색 됐다 이게 뉴스가 하루를 거냐고 계속 나오고 압수수색 영장을 수출할 것도 아니고 이래서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 거냐 10명 중에 2, 3명의 보수 유권자들도 검찰개혁을 지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합리적인 보수 세력을 보수 유권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보수 정당이 22대 국회에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민주당과 같이 협업해서 검찰개혁 법안, 수사권, 기소권, 분리법안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법에 있는 등자 하나 가지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싸우고 법무부 장관하고 말싸움하고 정말 국민 앞에 민망한 모습 보여드렸는데 그럴 필요 없이 아주 깔끔한 원칙적인 법 통과시켜서 법안 내용도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그 법안 처리로 인한 후유증도 없어집니다 우리 민주당이 원하는 개혁 법안 처리하기 훨씬 좋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예전 방식으로 하자는 건데 민주당이 정확한 입장을 아직 컨펌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당혹스러운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저 정직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민주당을 계속 유혹하고 있는 거죠 사탕 하나 들고 이거 맛있다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선거법은 각 당의 지도부가 결정해 왔습니다 의원들이 많이 흔들린다고 해서 당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바꿀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을 너무 방치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식대로 가게 됐을 경우에 위성정당에 나오는 꼼수 때문에 또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법안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어떻게 막으시겠다는 건지 위성정당의 합당을 막으면 됩니다 일단 제 법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거대 양당이 지역구에서 100석 150석 얻는 거대 양당이 비례 정당하고 합당하는 경우에 국고보조금 패널키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인건비도 안 나오게 만들면 합당을 못할 테니까요 그런 법안을 제가 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에요 위성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골목상권에 거대 양당이 자기 양자를 보내놓는 겁니다 양자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가서 이제 골목상권에서 열심히 돈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거대 양당하고 계좌 합치는 거죠 통장 하나로 만들어버려서 결국 돈을 부풀리는 건데 통장을 합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위성정당을 만들고 거기에 의원들 꺼주기 하고 돈과 조직 홍보 이런 거를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나중에 합당도 못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됐던 위성정당도 막을 수 있고 지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정치 구조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음성 듣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도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지역구도 이대로 두고는 우리 정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내년 종선부터는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어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 합의하셔서 선거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개혁을 반대했다는 핑계로 페이포 위성정당이라는 반칙과 탈법으로 국회의석을 도둑질하는 만행을 저질러 선거법 개혁 취지를 파괴했습니다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아주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여야가 정말 힘들어 합의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실제로 한번 작동도 못해보고 다시 후퇴해버린 것 같습니다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들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3개 음성을 연달아 드렸는데 각각 어떤 누가 언제 하신 발언인지 짐작하시겠어요 우리 청취자들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목소리만 들어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혁이 이뤄지면 정치연합의 대통령이 가진 권한 절반 이상을 내놓겠다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이었고요 두 번째는 2020년 3월에 당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제를 합의하는 거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꼼수를 지적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2021년에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성정당 방지를 주장하는 목소리였는데 들으신 것처럼 이 큰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 개혁 필요성이 여러 번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바뀌지 않는 걸까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기득권 때문이죠 결국은 거대 양당 우리 민주당도 그 거대 양당의 한 당으로서 기득권을 놓는데 성공하지 못한 거죠 특히 아까 노무현 대통령 욕성을 들려주셨는데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 이 부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셨던 연합정치 구조 반사익 구조를 깨고 새로운 연합정치 구조를 만드는 걸 못했기 때문에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셨거든요 그것도 정치 구조의 영향이 있었다 100% 정치 구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반사익 구조가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사익 구조는 상대방만 깎아 내리면 내가 자연스럽게 선거에 이기는 구조를 말하는 거잖아요 상대방 깎아 내리기 상대방을 악마화하기 상대방을 범죄자로 낙인 찍기에 올인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범죄자로 낙인 찍으려는 상대 정권의 시도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구조가 그랬기 때문에 그쪽 상대 정권도 노무현 대통령을 악마화하는데 범죄자로 낙인 찍는데 올인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연합정치 구도 내가 잘해야 이길 수 있는 구도로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셨던 그토록 원하셨던 구도로 만드는데 성공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공격받지 않았겠죠 20년 전 얘기인데 우리가 못했잖아요 사실은 지금만큼은 저는 꼭 최소한 선거법 계약되는 것만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제가 1, 2년 동안 처음으로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수십 년 전부터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그 뒤로 많은 정치인들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의 당대표도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이번에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더 빨리 결단을 못 내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당내 분위기는 어떻게 느끼세요? 참 답하기가 어려운데요 사실 대부분의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부 정치인들은 사탕이라고 하는 게 달콤하니까 자꾸 먹으면 이빨 썩긴 하지만 일단 먹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당 지도부가 결정할 겁니다 결정해야 하고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체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는 위성정당 만들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저는 다음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에 대한 심판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폭주 심판이라는 하나의 구도 하나의 전선으로 총선을 치르는데 성공한다면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들어도 별다른 의석 가져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선거 승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잠깐만 드릴게요 국민의힘이 2020년에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19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랬죠 엄청난 의석을 끌고 갔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과연 19석 국민들이 몰아주실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보수 신당하고 경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반면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겸손하고 성찰하고 해서 민주당 심판이 아니라 윤석열 심판이라는 단일 구도로 선거를 치르면 지역구에서만도 충분한 의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당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선거 구도 영향도 있고 또 신당과의 경쟁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성정당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천재 이루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회 다시 안 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국정검사에서도 이름값 하는 분으로 평가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법복을 벗으시고 국회의원 배치 다르신 지 한 3년 넘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권에서 보낸 지난 3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열심히 했다 열심히 하고 있다 끝까지 열심히 하자 본인의 행보를 키워드로 말씀해 주신다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키워드요 제 모토가 있긴 합니다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제 모토고요 또 당신 한 사람이 희망입니다 이런 말도 제가 쓰고 있는데 정말 한 사람의 목소리에라도 귀를 기울이고 한 사람의 삶이라도 지켜내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애써왔고 그 과정에서 제가 만난 사람들이 800원 버스기사 김학의 씨 영적공 유채한 씨 또 신림동 반지하에서 돌아가셨던 홍수지 씨 SPC 빵 만들다가 돌아가셨던 박선빈 양 쿠팡 물류센터에서 돌아갔던 장덕준 씨 이런 유가족분들 친지 만나고 했는데요 사실 제가 정치개혁에 이렇게 집착하게 된 이유도 그런 과정에서 생긴 문제의식이었어요 이런 분들 생각하시면서 네 그분들의 삶을 지키는 의정활동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요 번번이 벽에 부딪히더라고요 구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그런 삶을 지키는 이슈 정치의 본업에 관련된 이슈들은요 주목을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같이 일할 정치인들 모으기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상대방 깎아내리는 이슈가 아니니까요 이 질문도 드리고 싶었어요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지금 검사 출신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 저는 매우 비판적으로 봅니다 국민들께서 대부분 그러시겠지만요 대표적으로 상대방 깎아내려서 반사익 보는 정치를 하시는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본인의 본업에 대해서는 무책임하시고요 즉흥적으로 소위 말하는 날림 정책들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아까 제가 69시간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 정책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59조원 세수 펑크 이 문제만 해도요 사실 연초에 전문가들이 예측했어요 대통령에게 질문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뭐라고 했죠? 반국가 세력과의 투쟁을 느닷없이 선포하셨습니다 반국가 세력 엉뚱한 적을 만들어서 상대방 깎아내리고 공격하는 걸로 본인의 본업을 하지 않는 상황을 모면합니다 이런 식의 증오 정치 대한민국의 아주 안 좋은 정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연합 정치라고 하는 거 이게 윤석열 심판론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강력한 윤석열 심판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2027년 대선과 그 이후의 대선들을 증오 대선이 아니라 일 잘하기 경쟁 대선으로 바꾸는 것이 윤석열 2세 3세가 나오는 것을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법사위에서 질의하실 때 긴장감이 감돌더라고요 저는 제 평가가 명확한데요 겉모습은 다르지만 행동은 똑같다 윤석열 대통령과 상황에 대해서 모면합니다 반문하고 모욕 죽고 조롱하고 하면서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장관의 본업에 대해서 더 충실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시사프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KBS 상황 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임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어쩌면 취임하기 전부터 앵커와 시사프로 진행자들이 대거 하차하고 교체가 됐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바로 이렇게 급하게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떠오른 단어는 딱 하나였어요 폭주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을 말도 안 되는 사면을 하고 다시 같은 선거에 다시 내보내는 이런 폭주를 해서 국민들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박민 KBS 사장은 애초에 낙하선 사장이다 정권 낙하선 사장이다 사실 이렇게 닉네임이 붙으신 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폭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 폭주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심만 더 확고해질 겁니다 시간이 얼른 안 남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국회가 정말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KBS 상황과 좀 연결되기도 하는 방송산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됐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은 민주당에 철회하고 재발의를 한다고 하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했다가 급하게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결국은 다 순리대로 풀릴 겁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탄핵이라고 하는 말이 좀 자극적이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공격들이나 프레임 잡기나 이런 것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KBS 사장 포함해서 지금 언론계 상황이 상식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통통신위원회에서 가짜뉴스 시민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했고 실제 운영하고 있고요 가짜뉴스에 지금 엉뚱하게 언론 보도를 포함시켜서 내용이 불명확한 보도는 심의하겠다 지금 심의라고 하는 게 시정조치를 하면 뉴스에서 차단할 수 있거든요 포털에서 그럼 이걸 하겠다는 건데 그럼 보세요 예전에 MBC의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 국민이 다 들은 내용을 들리는 대로 자막을 내보냈는데 대통령실에서 가짜뉴스라고 전용기 탑승 금지라고 하는 불이익을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 내용을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거 가짜뉴스도 하고 차단해버리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두고 봐야 됩니까? 이거는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정보들을 제공해서 국민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이 사상의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저는 직무 정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도 보시는 거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겁니다 보니까 지지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문자창으로도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고 계신데 청취자 여러분한테 끝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아 참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를 볼 때마다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정치 구조가 나은 산물입니다 이 구조를 안 바꾸면요 앞으로 윤석열 2세 3세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미국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쫓겨날 때요 돌아올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의회에 난임을 선동하고 했던 분인데 증오 정치 구조 때문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늙은 미국 민주당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구조를 바꿔야지만 썩은 그릇 깨뜨려야지만 윤석열 대통령 다시 나타나지 않고 대한민국 국력이 쇠락하는 건 막을 수 있고 자기 힘으로 세상 살아가는 게 벅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정치 구조 바꾸는 데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선거법으로 포탈 검색 한 번만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국회 총선 출마와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다음에 저희가 총선 출마와 관련된 코너에도 한번 좀 나와주시면 어떨까 여기서 요청을 드리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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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